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적약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클릭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종을 하나쯤은 꼭 쓰는 학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자극적인 주제인데 학종은 깜깜이, 대학은 이렇게 평가한다. 제목만 보면 이런 결론이 숨어져 있는 거죠. 깜깜이 아니에요. 라고 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대학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 평가 기준이 뭔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합격한 결과를 쭉 보면 조금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어른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허태로 준비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대충해서 대충 사례를 뽑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웬만한 대학들은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어떻게든 우선 학생을 뽑기 위해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깜깜이든 아니든 떠나서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차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각종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맴도라도 어차피 준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너무 주변에 휘둘리지 마시고 대학이 평가하는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내가 한번 거기에 한번 맞춰보는 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은 이 내용입니다. 대학이 평가하는 공통평가 항목을 좀 이해하자라는 것. 사실 이 공통평가 항목은요. 뒤에 보시면은 6개 대학, 그러니까 건국대, 경희대, 서울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제 공통평가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늘 듣던 얘기잖아요. 늘 듣던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대학에 따라서 이 용어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고요. 표현이 다른 거지 거의 뭐 보질점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몇 개 가지가 아예 없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누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보면 사실 이 네 가지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 또는 보고 난 이후라도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 6개 대학이 말하는 공통평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네 가지 항목들은 사실은 이 대학들이 이 연구한 결과를 가만히 보면 평가의 근거가 정말 명확하게 있긴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있는 거다.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 항목들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이게 다 따로 오는 게 아니고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 용어는 다를 수는 있지만 용어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네 가지가 거의 전부 다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잘 기억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볼 때 여러분들 정시에는요.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탐구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반영이 되고 그렇죠?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에서 요 6개가 생각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항목은 수능 정시 4개학년이나 똑같은 거다. 다 반영이 되는데 대학마다 조금 중요하게 보는 빈도가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 잘 준비가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같은 말 한 세 번 정도 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아마 찾아뵐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이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부르면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건 것 같아요. 학업 역량. 사실 학업 역량이 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요. 학업 역량이 전공 적합성에 영향을 주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학업 역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분의 의미 특기상 평가 내 또는 동아리 활동 내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성 오더 관련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이게 뭔가 메인이 되고 다 이렇게 뭔가 뿌리를 내리는 느낌이에요. 뭔가 가지를 치는 느낌이에요. 우선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사실은 이 주제가 그렇게 넉넉한 주제가 아니라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억구를 다 기억해서 머리에 넣고자 하지 마시고 제가 표현한 핵심적인 키워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게 거기 있냐 없냐를 한번 판단해 자기 학생부에 있냐 없냐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학업 역량의 정의가 뭐냐라고 보면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역량인데 그게 고교 수준에 대해 근거한 평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학업 역량은 크게 세 가지. 학업 성취도가 있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그 결과는.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물론 정량이라 적어놨지만 정량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량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 나머지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은 주로 정성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이겠죠. 보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평균 표정평차를 활용해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들 기반으로 성취 수준이나 발전 정도를 보겠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지원, 전공 관련된 성적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게 자기 평균 성적보다 지원, 전공 관련된 성적이 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평균과 표정평차가 어떠느냐. 등급은 좀 낮지만 평균도 높고 표정평차가 되게 작구나.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구나. 여기서는 등급이 좀 낮아도 학업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도와 의지니까.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가 보이느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이것들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탐구 활동이니까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하려고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말만 읽어봤을 때는 잘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들이 연구한 결과의 뒷부분에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느냐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학업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어떠냐. 학기별 성적이 상승, 하락하고 있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냐. 당연히 제가 자기가 본의가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의 성적이 적어도 미니먼 못해도 평균에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평균보다 낮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목별 등급 외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이게 적절한 수준이냐.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뭔가를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세특에 보통 많이 적혀 있겠죠.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교과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독서활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특에서도 아까 말했던 위 항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냐. 사실은 제가 여기 정리한 것들은요.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일부만 발췌해서 적어놓은 건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대학에 연구한 결과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한 게 이 항목만 따로 정리해놓고 이것만 가지고 내 학생부를 한번 비교해봐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내 학생부가 잘 돼 있는 거구나. 잘 안 돼 있는 거구나. 또는 내가 학생부 종합에서 경쟁력이 있구나. 경쟁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것과 탐구활동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느냐. 교과 및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열의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냥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잘하고 수행평가가 충실하게 잘해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적힌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의지와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 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취도를 잘 이끌어내면 어느 정도 잘 적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잘 적히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신과 굉장히 밀접도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의 정의는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전공적합성은 이 세 가지 항목을 보는데 첫 번째는 전공관련 교과문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그래서 전공관련 교과문 이수 및 성취도는 아까 앞에 학업론회를 평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보시면은 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지원 전공계열의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원 전공 관련된 학과 성적이 과목 성적이 평균보다 높냐는 안내를 본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진로활동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세븐님의 특기사항에서도 관련 과목 성적과 그거에 대해서 학생이 탐구한 활동을 보고 또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독서활동을 통해서도 이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걸 또 판단한다. 그리고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진로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위하고 아래 항목은 그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좀 와닿게 보면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지원 전공관련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냐.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수하였냐의 부분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물리학과를 지원한다. 이과인데. 물리툴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툴을 딱 봤더니 학생들이 워낙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개설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50명밖에 안 듣는다. 심지어 10명밖에 안 듣는다. 어려워서.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듣냐 안 듣냐.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진로활동에 주로. 그다음에 세분의 흥미 특기사항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런 점들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 이런 것들 세분의 흥미 특기사항이라든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 있는가. 수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수학 관련 수상 경력이 얼마나 있는가. 등수는 몇 등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원 전공 관련된 창의적인 체험활동.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 거의 대표적인 예죠. 생명과학부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 그런 것들. 어문계열에 진행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영어신문동아리라든가 어문계열에 관련된 무슨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하고 뭔가 활동에 의미한 경력이 있느냐. 오타가 잠깐 있는데 지우와 가료. 지우원이죠. 전공에 관련된 독서활동이 또 있는가. 그것들이 적절한 수준인가. 사실 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 인성의 정의 그런 세부 요소를 볼 텐데 사실 인성에 대한 부분은요. 초래제 봉사활동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교내 활동 중에 원반하게 교내 활동을 보냈냐. 조금 학생이 나서서 뭔가를 주도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중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교과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렇게 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에는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걸 보겠다. 협업이 뭐냐.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말 그대로요. 나눔과 배려가 뭐냐. 존중하고 서로 이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가. 소통 능력, 경청하고 공감하고 생각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냐. 도덕성,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냐. 성실성, 꾸준히 뭔가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내신을 잘 받고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면 기본적으로 다 잘 적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학생이 이게 더 우수예요. 더 덜 우수예요. 말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조금 중요도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웬만하면 다 좋은 내용이 적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너무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학업 능력은 자발적인 협력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입니다. 나눔과 배려는 나눔을 생활하고자 하는 경험이 있는가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 소통 능력은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가 그 다음에 논리적 체계로 기술을 하는 경험이 있는가 내 의견은 논리적 체계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을 하는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도덕성 바람직한 행동 모범 앞에 똑같은 거죠.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가 뭔가 규칙을 어긴 경우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했는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석을 무단결석을 했거나 지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사실 무단결석이 너무 많거나 결석도 너무 많으면 성실성에서는 이게 좀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수도 있거든요. 세 환경을 딱 끼고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마련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성실성은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 관심 분야 그 다음에 내 관심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성실성 그 다음에 출결이나 당체 활동 참여 등으로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미로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말만 이렇게 딱까지 읽어보면 그냥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하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알아서 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한번 알아볼 텐데 발전 가능성이 뭐냐라고 하면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된 가능성 말만 들어보면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어떤 게 있느냐 자기조조적으로 사실은 발전 가능성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 학생의 발전을 더할지 못할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그게 보장이 될까요? 보장은 안 됩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들이 있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조도성 목표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실행을 했느냐 경험의 다양성 학교 교육 내의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했는가 사실은 이것도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하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들인데 리더십 뭔가 이끌어가고 화합과 단계를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반장, 무반장 했거나 동아리 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학교 생활 도중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탐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 탐구 활동 내가 조장인데 수행평가 조장인데 누구랑 같이 뭘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했는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덩달아서 평가를 받는 거죠 세부적인 항목을 딱 보면 자기주도성은 말 그대로 주도적, 적극적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거는 거의 학생 모든 항목에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진짜 주도적인 학생은 주도적이나 적극적이라는 게 모든 항목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 나서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사실은 나서서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사생에서 서류가 잘 적히려면 좀 아우 저 재수 없는 놈 아우 저 제가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학생부를 잘 만들고 대학을 더 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쪽팔림은 쪽팔림일 뿐 그냥 주도적으로 나설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냐 뭐 이 위에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뭐 이런 자동 봉진이나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체험 활동을 좀 다양하게 했느냐 물론 지원, 전공 관련된 활동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하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넓게 했냐 한계의 분야를 그 분야도 사실은 전공이라는 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걸 다양하게 했냐 그런 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서 활동을 통해 좀 지시적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사실 저는 독서 활동을 꼭 하나에 편중되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활용을 잘하는 게 독서 활동이긴 한데 요즘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 지적인 호기심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독서 활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적인 호기심은 꼭 관심사인 과목만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냐 특히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넓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냐 학생의 동아리나 뭐 어떤 주도 활동에서 한 경험이 있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적이 있냐 개인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문제의 결력은 이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어떤 내부에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그 해결책을 좀 창의적으로 냈느냐 안 되는 이런 것들로 평가를 좀 받는다는 것들 사실 이 마지막 항목이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거기는 하네요 튀는 학생들은 늘 정해져 있어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네 가지 항목들을 제가 이제 학생부 내에서 어떤 항목이 있어야지 요게 있다 없다 라는 얘기를 또는 이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아는 점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섯 개 대학 연구 결과 보고서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보시면은 평가의 근거는 진짜 명확히 존재하고 있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의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항목 간이 위조해 연결고리가 다 있더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만약에 읽게 되면 거기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라는 거를 잘 좀 기억을 해서 이 항목이 우수하려면 이렇게 그리고 이 항목이 우수해버리면 등들어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구나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괜찮아지는구나 아 근데 봤더니 뭐가 좀 부족한 게 좀 있네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 남은 기간 동안 아직 8월 31일까지가 학생부 마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학생부를 좀 수정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했는데 빼먹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든가 몇 가지를 좀 강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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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